반갑습니다. 2021 수능 대비 과학2 커리큘럼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되고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학2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과목이죠.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이 개강이 언젠가요? 그리고 완강은 언젠가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화학2를 수능을 칠 건데 화학1을 몰라요. 괜찮을까요? 등등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학1과 화학2의 직접적인 연계는 없지만 화학1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선생님이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화학2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단원별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1단원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상태 그대로 기존의 화학2와 동일한데 내용이 빠졌습니다. 확산, 분출. 선생님이 기존의 화학2에서도 확산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멀리 나가느냐야. 분출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은 양이 빠져나가느냐를 묻는 거야.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그레이엄의 확산 및 분출 속도 법칙으로 동일하게 사용해 이 공식 사용해야 돼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라는 거. 그래서 교과 과정에 맞게 확산, 분출 속도에 대한 개념 및 문항 제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고체, 액체, 기체 그대로 존재하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가 상평형에서 배우던 증기압을 앞쪽으로 끌고 와서 물의 특성과 함께 배운다라는 거. 근데 원래 그 일반학에서 보시면 액체의 특성을 논할 땐 증기압과 표면 장력 점도를 가지고 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가 사실은 화학의 구성에 있어서는 맞는 구성이다 라는 거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빠진 부분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분자 간 힘 그대로 용액의 농도, 물근 용액의 총괄성 그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빠진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거. 전반적으로 화학 2의 내용이 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빠졌고요. 추가가 된 부분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좀 쉬워졌어, 가벼워졌어. 근데 그렇게 되면 내용은 쉬워지면 원래 그래요. 문제의 난도는 높아지거든요. 기체의 양적 관계, 정량적인 계산, 난도 있는 문항까지 반드시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화학 1에서 필요한 내용이요. 이 기체 파트에서 뭘 구해내는 건 기본으로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뭘 구해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분자량의 개념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체 반응에 대해서 난도 있게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라고 하면 킬러 문항으로만 생각하는데 화학 1에서 묻는 킬러 유형의 형태로는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 어떤 양적 관계로 반응을 하는지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야 화학 2 매끄럽게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분자 간 힘인데 이 분자에 대한 내용은 화학 1에 나오죠. 분자가 뭔지 그리고 간단한 분자의 구조 분자의 루이스 구조에 대해선 그려낼 수 있으셔야 아, 이 분자는 수소결환 물질이다, 아니다 극성 분자다, 무극성 분자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학 1에서 분자가 뭔지 분자의 구조에 대한 거, 물과 분자량의 개념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를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이 화학 1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지까지도 쌤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존의 화학 2의 2단원의 내용이 절반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 정말 이 부분에서 내용이 좀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반응의 자발성을 묻는 부분이 전부 다 빠졌습니다. 마찬가지, 쌤이 개념 편에서 반응의 자발성, 개념과 그리고 문항 제공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자, 반응 엔탈피, Q와 델타 H는 동일하게 나오고요. 횟수 법칙을 묻겠다라는 건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될 거라는 거 자발성 그 부분은 빠졌다라는 거 확실히 화학 2가 내용이 좀 전반적으로 가벼워졌다 공부하기엔 좀 편해졌다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기존의 3단원에 있었던 화학 평형이요. 2단원으로 왔는데 자, 화학 평형 무조건 K값 툭 튀어나와야 돼. 몰수 구해낼 수 있어야 돼. 부피분의 몰수가 K, KC잖아. 자, 화학 2를 잘하기 위해선 문제를 조금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선 화학 평형 문제, K값 묻겠지 툭툭툭 튀어나와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르 샤틀리의 원리 그대로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 화학 1에 뭘 구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화학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점검이 되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정량적인 계산이 좀 더 난도 있게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히 탄탄하게 준비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화학 2를 공부할 땐 맨 처음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겉핥기 식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처음을, 처음을 난도 있게 킬러 문항까지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기체 파트는 뭘로 푸셔야 되고요? 화학 평형 마찬가지 뭘로 푸셔야 되고요? 그런 일간화된 패턴화된 방법까지 다 아울러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겁니다. 화학 평형의 이용으로 가시면 용의 평형이 빠졌습니다. 용의 평형이 빠졌고요. 상평형 그대로 존재하고요. 몰수로 풀어야 되라는 산염기 평형 그대로 있습니다. 4단원 평형이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지면서 4단원으로 넘어갔고요. 3단원이 반응 속도입니다. 사실 반응 속도는요. 화학 평형 전에 배우나 화학 평형 이후에 배우나 상관이 없는 파트거든요. 자, 단원 순서를 이대로 쭉 진행하시면서 공부를 하셔도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반응 속도 기존에 공부했던 형태 그대로 0차, 1차 나눠서 준비해 주시고요. 무조건 0차다, 1차다라는 거 확인. 1차 반응이면 무조건 반감기 구해내셔야 되죠. 반감기 일정을 묻겠어. 그리고 주어진 식에서 있잖아. 시간을 주면서 어떤 양적인 걸 제공한다라는 건 반감기를 찾아라는 거잖아. 그치? 자,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서 공부를 쭉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 다음 전기화학과 이용이라는 파트에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추가가 됐다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기존의 연료전지 문제 보신 적 있죠? 물의 광분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도가 높아져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드린 거지 사실 과학2가 새롭게 일반학에 있던 부분이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없어요. 확실히 내용이 가벼워진 건 맞습니다. 자, 전기화학과 이용 여기 파트에서도 화학1과 연계가 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산화수 자, 기본적인 산화수는 점검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간단한 물 분자라든지 혹은 이 연료전지에서 원료가 되는 그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분자의 산화수는 점검이 되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이 파트도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자, 빠진 부분과 추가는 아니지만 중요도가 높아지는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각 단원별로 화학1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개강과 완강일자가 언젠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릴게요. 개강을 조금 앞당겼어요.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감옥인지 걱정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개강일자를 조금 서둘렀고요. 그래서 12월 10일 날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개강이 돼요. 개강이 되면 1단원 전 범위가 함께 오픈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1월에 현장이 개강이 되거든요. 스튜디오 버전이 먼저 일체적으로 개강이 되고 1월에 현장 버전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스튜디오 버전으로 1단원을 개강을 했어. 2단원이 오픈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꼭 1단원 내용 많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월에 현장 버전이 개강하기 전까지 1단원 1단원 내용 많다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 정확하게 킬러 문항까지 탄탄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내가 부족한 화학 1 부분에 대해서 메꾸시면서 1월에 오픈이 되는 1단원부터 4단원까지 2월에 완강이 돼요. 약 10주 차로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선생님이 그 RT가 조금 짧거든요. 그래서 이 RT가 짧은데 그 안에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져 있을까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짤막짤막하게 필요한 부분만 군더더기 없이 설명을 해서 그렇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난도 있는 킬러 문항까지 전부 다 제공하지만 10주 차면 충분해요. 특히나 내용이 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고요.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현장에서 화투 수업을 쭉 하다 보면 3월 혹은 늦는 학생들은 6월 정도에 합류가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갑자기 반수를 하면서 화투를 신용을 치겠다 등등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반드시 1, 2월 1, 2월 1, 2월 10주 동안 이 전 과정에 대해서 자, 겉핥기 식으로는 절대로 수업하지 않을 겁니다. 탄탄하게 모든 개념 개념을 이해하는 문항, 적용하는 문항, 킬러 문항까지 다 아우르게 설명 그리고 문항까지 제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늦게 시작하신 분들 정말 힘들어 하시거든요. 1, 2월 꼭 완강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해 드릴게요. 자, 1, 2월 완강을 하시면 3월 달부터 국영수에 조금 치중을 하셔도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원 기출문제만 쭉 풀면서 계속 학습하시면 돼요. 기체 파트는 이렇게 어화평행이구나 K2 산염기평행이구나 몰수로 풀어야 돼 PH공식 툭툭 하는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하셔서 파이널 전까지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늦게 시작하신 분들 정말 힘들어합니다. 1, 2월 10주차 이 강의를 완강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자, 그럼 끝으로 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어느 단원에 내가 필요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분자량에 대한 개념과 뭘 구하는 건 기본으로 그리고 과학 반응에서의 양적인 관계가 의미하는 게 뭔지 주어진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 화학 1, 1단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분자라는 게 뭔지 화학 결합에 대한 전반적인 그 결합에 대해서는 고체 파트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뭔지 그리고 그 분자의 구조 간단한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화학원 3단원의 분자의 구조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원 4단원의 산하수를 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이 오픈되는 현장 버전이 오픈되는 1월 전까지 12월 10일 날 개강되는 그 1단원과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점검을 하시면 10주 차간 진행되는 그 수업이 화학 2 수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실 거니까 학습을 해 주시기를 선생님이 당부를 드리고요. 정말 화학 2는 늦게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과목이고요. 인원수가 되게 작죠. 많이들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루지 마시고 1, 2월에 선생님과 함께 꼭 완강하겠다. 현장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나도 반드시 1, 2월 완강을 하겠다. 탄탄하게 전 과정, 킬러 문화까지 다 아우르고 같이 열심히 수업하겠다라는 걸 다짐을 하시고 함께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화학 2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12월 10일 날 뵙겠습니다.